기관 IP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IPS 나갔나요? 그럼 아예 개강은 아니네요. 그죠? 시험 스케줄이 지금 좀 엉망이 돼가고 있죠. 올해 12월 시험도 지금 볼 수 있을지 개런티를 못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메일을 달라고 했던 얘기를 저만 들었네요. 눈빛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준비는 확실히 해 나가시면 되고 기관 IPS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저희가 나갈 건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만 나와요. 기관 IPS랑 개인 IPS랑 약간 결이 달라요. 개인 IP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굵직한 파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관 IPS 같은 경우에는 꼭지는 많은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반복돼서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핸드아웃이 나갔을 텐데 일단 칼라로 된 거는 여기에 그냥 제가 내용 정리를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아웃을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내용 설명하고 책의 부교제 정도로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잡하게 복사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스티투셔널 에세이 퀘스천이라 해서 2010년도 이렇게 1-1-2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각 회차별로 제가 지금 이번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풀어야 될 기출문제를 여기다가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멀게는 2004년도부터 그 다음에 2018년도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리뷰 때 풀어야 될 것 빼고 수업시간에 꼭 필요해야 될 기출문제들은 각 토픽별로 제가 발라가지고 복사해드린 겁니다. 그 복사해드린 게 핸드아웃 1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핸드아웃 1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왼쪽 아래 보면 IPS-SA라고 있을 거예요. 그쵸? IPS-SA 보면 DB펜션 플랜에서 2012년도 퀘스천 6번의 비번 15년도 퀘스천 1번의 비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 토픽에 대한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 그 토픽을 배우고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항상 수강생분들이 피드백이 오는데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진도 한 번 쫙 나가고 기출문제 한 번 쫙 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토픽을 배우고 그 토픽에 대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라고요. 토픽 나가고 기출문제 보고 토픽 나가고 기출문제 보고 왜 그래야 되냐면 에세이로 나오는 파트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딱 그 부분만 에세이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에세이로 보고 나머지는 다 멀티플로 대비하면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에세이 문제가. 그리고 에세이도 심지어는 반복돼서 나온다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는 데서 똑같이 나오고 나오는 유형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토픽 배우고 기출문제 볼 거예요. 그 기출문제 보시면 순서도 제가 막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피드백이 연차별로 풀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해놨겠어요. 난이도 별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년도, 15년도, 8년도 내려가죠. 이게 난이도 순이에요. 이 순으로 푸셔야 돼요. 그 다음 리스크 하시면 10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7년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난이도 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배치한 거 아니거든요. 이 난이도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아실 줄 알았는데 안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토핑 나가고 기출문제 반드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복사해드린 거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2012년도, 그 다음에 13년도 이렇게 올라가죠. 17년도 거는 복사가 오늘 안 돼가지고 이따가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시 끝나면 17년도 복사한 거 올 거니까 합쳐놓고 제가 나중에 2012년도 가주세요라고 하면 빨리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가운데에 제가 몇 년도 기출문제인지 몇 번 문제인지 넣어놨거든요. 맨 위에 있죠. 그래서 본인이 중간에 테이프를 붙여놓던지 접어놓던지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따로 분리해놔가지고 연도별로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거는 딥이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계시던지 편한 대로 보실 때 제가 몇 년도 기출문제 가주세요라면 그쪽으로 빨리 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세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나중에 IPS 특강 때 배울 거예요. 에세이는 나오는 대서만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유형도 정해져 있고요. 그게 반복됐고요. 그럼 왜 기출문제를 최근에 공개를 안 하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요. 에세이를 공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바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조금씩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매년 조금씩 유형을 바꾼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매년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교재를 바꾸면서 에세이를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내용이 바뀌었니?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토픽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수혜저 공부하고 지금 현재 바뀐 수혜저로 시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뀐 수혜저로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봤었어야죠. 그런데 올해 6월에 못 봤잖아요. 올해 10월에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뀐 수혜저로 보는 첫 세대고 그럼 결국에는 수혜저를 보되 기출문제가 그 전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거든요. 매년 연도별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뽑으라 그래요. 다 뽑고서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땐 그랬거든요. 저는 2010년도에 봤었는데 10년, 11년도 이때 봤었는데 그때는 기출문제도 얼마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04년도부터 기출문제가 있긴 했는데 유의미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으로 바뀌었던 게 2008, 2009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거의 2, 3년 차 정도의 기출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2004년도부터 기출문제를 다 인터넷에 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가 학원에 얘기를 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각 토픽별로 다 발랐어요. 기관 IPS 문제 뭐 문제, 뭐 문제, 뭐 문제 발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한번 제수했거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니까 기출문제가 토픽별로 정해져 있고 그 토픽에 대한 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토픽에 대한 에세이만 암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시면 에세이가 나오는 데서 나오는데 이 문장을 암기하기를 굉장히 버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화살표로 그리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if interest rates increase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 쓰셔도 돼요. then the price of fixed income assets decreas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interest rate 화살표에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화살표 그린 다음에 price of fixed income 이렇게 내리셔도 상관없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간략하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본인이 본인만의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온도 좀 낮게 아니면 발음 좀 세게 틀어지겠어요? 본인이 에세이 문제를 푸시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할 건지를 미리 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1년차 때 이 패착이 뭐였었냐면 원래 스웨저문도 공부하지 않아요? 기출문제가 레벨 1, 2때 없잖아요. 그래서 스웨저랑 커리큘럼북을 디립다 팠어요.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를 검증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알면 얼마 됐고 기출문제를 풀었죠. 근데 웬걸 기출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웨저의 내용 자체가 레벨 1, 2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중구난방으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시스테매틱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다 보면 본인이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갈 건데 물론 큰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드리고 나갈 거예요. 제가 그리는 순서대로 나가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모든 레벨 3 탑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나 아니면 수강생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옭가나이즈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뭘 배웠는지 너무 헷갈린다고요. 레벨 3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공부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는 레벨 3가 탑픽이 훨씬 적고 양도 적어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 정도 적은 것 같아요. 레벨 2보다는 많게는 30%까지도 적은 것 같아요. 내용이 적어요. 깊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게 없거든요. 그닥 레벨 2에 비해서는 근데 왜 이걸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나가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지 그래서 제가 나가는 대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 순서를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특히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듣다가 본인이 이제 딴짓하다가 살짝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막 다른 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 보고 있고 다른 기출문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하실 때는 제가 막 뒤죽박죽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어디서부터 이게 어디로 꼬리를 묻는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가 꼬리가 물리고 여기서 여기가 꼬리가 물리는 거를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을 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실 필요 없어요. 왜 안 봐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워야 될 파트가 너무 많아요. 커리큘럼북에서 특히 개인 IPS랑 기관 IP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 IPS는 제가 안 그래치니까 말을 지울게요. 기관 IPS인 경우에는 지워야 될 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봐야 될 파트가 있으면 거기만 알려드릴게요. 거기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세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안 봬도 되는 거예요. 스웨져요. 리딩 33 이제 나갈게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제가 봤을 땐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4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먼저 보면 이거 왜 해야지라고 헷갈린다고요. 이거 나중으로 뺄게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볼 거고 진도 어디서부터 나갈 거냐면요. 6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핸드아웃 옆에다가 펴놓고서 같이 보세요. 기간 IPS는요. 핸드아웃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본인이 안 되는 것만 쓰세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AO 어프로치랑 ALM 어프로치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무조건 이 갈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AO 어프로치는 뭐냐면 내가 기간 IPS로서 자산 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산 운용을 할 때 나는 에셋만 갖고 있는 거. 그게 에셋 온리 모델이에요. 다시요. 난 에셋만 갖고 있다고요. 뭐를 안 가지고 있냐면 부채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셋 온리 모델이에요. 어렵지 않죠. 에셋 라이어빌리티 매니지먼트는 내가 기간 IPS로서 자산 운용을 하는데 에셋도 있는데 라이어빌리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밑에 보면은 뱅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은행 자 은행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을 예적금 하죠. 예적금 하면 은행은 예적금을 받아요. 은행이 예적금을 받으면 이거 뭘로 갖고 있겠어요. 라이어빌리티로 갖고 있겠죠. 당연하게 여기로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산은 꽂이지만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이 자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적금 달라고 하면 은행 언제든지 돈 주죠. 언제든지 돌려준다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단기 부채예요. 그런데 은행이 수익을 내려면 장기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장기 상품이 수익률이 좀 더 많이 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럼 은행은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를 운영해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놓인다고요.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ALM이 그래요. 보험사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험금 지급해요. 그걸 라이어빌리티로 꽂히죠. 그런데 은행은 그걸 갖고 운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갑자기 사망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 달라면 보험금 주죠. 그럼 이거 단기 부채라고요. 어느 정도 현금성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산을 장기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ALM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너무 당연하게. 왜냐하면 ALM 어프로치는 이 자산을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왜 갖고 있냐면 이거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됐죠? 다시요. 그럼 asset only 같은 경우에는 라이어빌리티가 없다면서요. 그럼 이 자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버드 기금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장학재단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명박재단 유경재단 국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외국에는 노벨재단 이런 데 있잖아요. 재단 같은 거 비렛 멜린다 게이트 재단 이런 데 재단 있잖아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있어요. 꼭 이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갚아야 될 돈 있어요. 법적으로 갚아야 될 돈 없다고요. 내가 기부를 해요. 내가 기부를 해서 재단이 딱 설립이 돼요. 설립이 되면 이거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얘들 운영 나름대로 잘해가지고 얘들이 수익을 내서 자기네 목적 사업에 쓰면 된다고요. 돈이 없으면요? 안 쓰면 돼요. 있으면요? 조금 쓰면 되죠. 얘들은 그 목적 사업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즉 자산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ALM에 비해서 잘 봐요. 얘네 은행이 돈 안 돌려주면 얘네 구속되죠. 재단이 기부할 거 못한다고 구속돼요. 이건 법적인 오블리게이션이 아니에요. ALM은 법적인 오블리게이션이지만 AO는 법적인 오블리게이션이 아니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토픽을 뽑아올게요. 여기에 해당된 애들이 누가 있냐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인더우먼트나 또는 파운데이션 재단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뱅크라든가 또는 인슈런스 또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펜션 DB 펜션 플랜이 여기 속하게 되는 거죠. 운영 자체 방식이 달라요. 그럼 우리 시험 목적으로 이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 자 우리 뭘 만들 거냐면 기관 IPS 만들 거예요. 그럼 IPS의 3대 요소 있죠. 뭐예요? 리턴 오브젝티브 리스크 오브젝티브 또 개인 IPS 했잖아요. 컨스트레인스 지약 조건 안 한 느낌 뭐죠? 잠깐만 자 기관 IPS에서 IPS의 3대 요소 뭐냐면요 잠시만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내 일생의 나를 처음 본다. 레벨 1, 2 어디서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저를 안 보고 올 수가 없을 텐데 레벨 1, 2 때 윤리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알았어요. 잠시만. 그럴 수 있죠. 자 IPS부터 다시 합시다. IPS의 3대 요소는 리턴 리스크 컨스트레인스예요. 이거 레벨 1터 아니니까 심플하게 설명합시다. 예를 들어서 개인 IPS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학비도 내고 싶고 우리 자녀한테 뭐 집도 사주고 싶고 은퇴한 다음에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이 각각을 재무에서는 이거를 뭘로 환산하냐면 수익률로 환산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게 리턴 오브젝티브예요. 그렇겠죠? 그럼 리턴이라는 건 수익률 개념이잖아요. 퍼센트 개념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산 에셋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여기 있는 리스크 오브젝티브죠. 즉,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 오브젝티브를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 오브젝티브의 다른 말이 뭐였었냐면요. 리스크 톨러런스였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지 리스크 톨러런스가 내가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더 많이 감당해낼 수 있으면 리턴 오브젝티브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리스크를 덜 감당해낼 수 있으면 리스크에 대한 리턴 오브젝티브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레인스 다섯 개 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죠? 리키디티, 타임 오라이즌, 텍스, 리걸 앤 레귤루토리 이슈, 유니크 설컨 제인즈 전혀 안 나는 눈치인데 쓸게요. 잠시만요. 자, 리키디티, 타임 오라이즌, 텍스, 리걸 앤 레귤루토리 이슈, 유니크 설컨 제인즈 책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심플하게 썼어요.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든 게 IPS라고요. 그러면 제약 조건의 리키디티는 뭘 의미하냐면 리키디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자산 운영을 하는데 우리 애가 다음 달에 대학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현금으로 당에 들고 있어야 되겠죠. 애 돈 불려준다고 그걸로 비트코인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로 땡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경마하면 돼요. 아니죠. 즉,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자산에서 유동적으로 내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현금 부분은 따로 빼놔야 된다고요. 그게 리키디티에 대한 니즈예요. 두 번째, 타임 오라이즌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타임 오라이즌이 갑자기 두 개가 돼야 되겠죠. 내가 싱글로 살 때 이 타임 오라이즌? 굉장히 심플해요. 월급 200만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처와 자식이 있으면 수익을 그냥 맥시멈으로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버는 대로. 또 하나, 자식이 태어나요. 그러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결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타임 오라이즌이 나눠지게 되겠죠. 싱글 피럴드가 아니라 멀티 피럴드가 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혼을 해요. 그럼 뭐요? 갑자기 없었던 세컨드 피럴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또 재혼을 해요. 그럼 세컨드 피럴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타임 오라이즌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또 젊은 날의 타임 오라이즌과 늙었을 때의 타임 오라이즌이 조금 다르죠. 젊었을 때는 손실을 봐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길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죠. 그럼 이 타임 오라이즌에 따라서 뭣도 영향받을 수 있냐면 리스크 터러런스도 영향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뭐가 많이 필요해요.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병원비도 들어가고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등등등등등 많이 들어간다고요. 리키디티 리즈 자체도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리스크 터러런스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택시스. 너무 당연하죠. 세일적인 재앙 요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속세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 제가 기업들 방문해서 컨설팅하다 보면 모든 오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상속에 대한 문제예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50%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일하다가 열심히 일만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과로사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녀가 이걸 물려받아요. 근데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집에는 현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다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회사 지분 팔아야 돼요. 지분 팔면요. 애들 경영권이 흔들리는데 갑자기 추징금 나오면 이거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거. 세금에 대한 리즈. 또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세금이 있는 나라랑 없는 나라랑 당연히 수익률도 달라지겠죠. 재앙 요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리그런 레귤러트로 이슈.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 못 먹는다면서요. 아니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나요? 이렇게 못 먹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산업에 투자 못하는 거예요. 또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치가 그냥 얘기하는 거 어차피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치가 금지되어 있다고요. 이자 수치가 금지되어 있으면 거기는 이자를 받는 구조로 투자하면 못 짜요. 뭘로 짜야 돼요? 수쿠크 채권이라고 해서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를 다시 짜야 된다고요. 이런 법적인 재앙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게 북한 땅이거든요. 저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못 사잖아요. 리그런 레귤러트로 이슈 때문에. 실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월북해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앙 요건도 있을 수 있고요. 유니크 설컨센스 특이한 재앙 요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하버드 기금 같은 거 기금이기 때문에 하버드 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포르노그래피 만드는 회사 무기 만드는 회사 그 다음 애들 노동력 착취하는 회사 이런 데들은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고 환경 파괴하는 회사 그게 유니크 설컨센스예요. 이런 재앙 요건들 하에서 내가 어떤 리스크 톨러런스를 가지고 어떤 리턴을 추가할지를 한 장의 문서로 만든 게 IPS잖아요. 맞죠? 그 IPS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하는 게 지금 기관 IPS라고요. 이해 됐어요? 그럼 그 기관 IPS에서 AO 어프로치랑 ALM 어프로치가 어떻게 다를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만 봅시다.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자 얘네 자산만 있어요. 자산만 있으면 리스크랑 리턴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리턴이 중요하죠. 무조건 극대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높게 가자. 왜? 갚을 돈이 없으니까. 얘는요. ALM은요. 리스크가 중요하겠죠. 왜? 이거 안 갚으면 구속이니까. 이거 안 갚으면 3천 원짜리 밥 먹는 거예요. 얘네는 무조건 리스크 톨러런스를 통제한 상황에서 리턴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얘들은요. 리턴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들은요. 무조건 리스크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리스크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면 뭐랑 연관되냐면 리퀸트랑 타임 오라이전이 무조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많이 나온다고요. 하나만 더. 이렇게 크림글을 잡고 가야 돼요. 봐요. 제약 요건 중에서 Tax Regret Regulatory Unique Circumstance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봐요.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세율? 지금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세율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는 Financial Advisory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무사, 회계사 빼고는. 전혀 모른다고요. 국내 세법도 그러는데 외국 세법 알 것 같아요. 전혀 모른다고요. 낼 수가 없어요. 이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거인 Regulatory Issue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DB 펜션 플랜은 에리사법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연금법이 있잖아요. 그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 내죠. Unique Circumstances 이거 기간마다 다 다른데 투자자마다 다 다르고 이거 못 낸다고요. 안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북을 봐요. 그럼 커리큘럼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돼 있을 거라고요. 에리사법이 역사부터 해가지고 에리사법이 어쩌고 저쩌고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텍스 구조는 어떻고 Unique Circumstances는 어떻고 안 나온다고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도 볼 필요 없냐. 객관식으로는 안 나와요. 객관식으로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Categorize는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IPS에서도 뭘 봐야 되는지를 잡고 가야 되는데 Indowment랑 Foundation은 물론 Return Objective랑 Risk Objective 둘 다 봐긴 해야 되겠지만 Return Objective에서 수익률을 구하는 게 방점이 찍힐 거라고요. 그거는 개인 IPS에서 여러분들 혹시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 했어요? 그래요. 안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게요. 개인 IPS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Required Rate of Return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수험생들이 거기에 집중하는데 왜 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스킵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거든요. 어쨌든 Return Objective을 구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뱅크 인슈런스 펜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오브젝티브를 구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리스크 오브젝티브를 구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리스크라는 게 구할 수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얘는 리스크 톨러런스가 높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 리스크 톨러런스가 낮아? 이거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팩터가 주어지면 그 팩터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가지고 시험대에 나올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밑으로 넘어갈 게 핸드아웃 그 밑에 보시면 제가 IPS에서 그동안 기출 문제 나왔던 거를 쫙 정리를 해놨어요. 리턴 오브젝티브에서 나왔던 문제가 거기 쭉 있을 거고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나왔던 문제가 쭉 있을 거고 컨스트레인스에서 나왔던 문제가 쭉 있을 거예요. 뭐가 많아요. 리스크가 많고 컨스트레인스가 많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DB 펜션 플랜이거든요. 지금 이건 DB 펜션 플랜에 대한 기출 문제예요. 펜션 플랜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리턴 오브젝티브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오브젝티브 나왔잖아요. 그거 나온 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 옆에 DB 펜션 플랜과 DC 펜션 플랜은 어떤 사이가 있는지를 거기를 봅시다. DB랑 DC요. 맨 위에 뭐가 나왔나요. 제가 DC를 먼저 썼나요. DC 봅시다. Defined Contribution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구조를 봅시다. 그리고 레벨 1, 2 수업이랑 제가 조금 달라요. 레벨 3 때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그냥 간결하게 레벨 1, 2 때는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서운하네요. 레벨 1, 2 때는 온갖 거를 다 가르쳐드려요.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실무 나가면 보셔야 되라고 하는 거 온갖 것들을 다 가르쳐드리는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빨리 합격하는 게 답이에요. 레벨 3는. 왜냐하면 시험 목적으로 나오는 토픽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막 실무적으로 내가 어떻게 파가지고 해보... 그거 아니에요. 레벨 3는 나중에 설명의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목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합격하고 털어버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칠 거예요. DC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펜션 플랜은요. DC랑 DB로 나눠져요. DC는 확정기여형이고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D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아요. 누가 있냐면 거기 이제 인플로이어라고 제가 썼는데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라는 건 일반 기업체를 얘기를 해요. 퇴직연금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것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퇴직연금제가 있고 퇴직금제도가 있고 또 달라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건 다 연금제도 얘기하는 거고 스폰서 일반 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또 누가 있냐면 얘들이 이제 퇴직연금에다가 돈을 불입을 하는 거죠. 그럼 퇴직연금에 돈을 불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퇴직연금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돈을 불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이거를 가져갈 거예요. 그럴 때 스폰서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어떤 기관이 플랜에 돈을 불입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컨트리뷰션을 한다고 해요. 납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거기 제대로 써 있죠? 컨트리뷰션을 한 다음에 플랜에서 인플로이에게 지급하는 거를 베네피스를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연금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DC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컨트리뷰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디파인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리뷰션이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 생각을 해봐요.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연금을 생각을 해봐요. 스폰서가 매년 플랜에다가 100만원씩 지급을 해요. 플랜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럼 100만원 이상 가져갈 수 있겠죠. 플랜 운영이 폭망했어요. 100만원 밑으로 가져가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를 누가 테이킹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 누가 테이킹해요. 인플로이가 테이킹하죠. 얘가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한다고요. 두 번째 DB 볼게요. 디파인드 베네피트 플랜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스폰서가 있고요. 여기에 인플로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에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플로이가 있어요. 얘가 컨트리뷰션하고 얘가 여기에 베네피트 지급해요. 똑같이 컨트리뷰션 베네피트 그런데 뭐가 정해져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베네피트 정해졌어요. 국민연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다가 나비율을 하는데 얼마 이상 나비율을 하게 되면 뭐가 정해지냐면 베네피트 내가 받아야 될 금액 자체가 나와요. 그러면 베네피트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아도 그 베네피트 죽을 때까지 지급이 되고 좀 적게 살아도 지급되고 베네피트는 매월 일정 금액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래 살게 되면 플랜 입장에서 줘야 될 돈이 많아지죠. 그럼 많아지게 되면 플랜이 이걸 운영 성과로 다 못 내오게 되면 누가 메꿔줘요? 국민연금 또는 다음 세대가 메꾸겠죠. 컨트리뷰션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럼 컨트리뷰션을 적게 해도 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럼 뭐냐면 여기서는 스폰서가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한다고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와 연관을 시켜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서 보게 될 거냐면 이 입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또는 여기 입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DC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레벨 2 회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스폰서가 돈을 컨트리뷰션 해주게 되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 어떻게 돼요? 그냥 익스펜스 캐시예요. 손익계산서에서. 그냥 익스펜스 나가면서 현금 떨구고 땡 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플랜 생각을 해볼게요. 플랜. DC 같은 경우에는 돈 받아요. 받는데 여기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누가 결정해요. 인플로 2가 결정한다고. 왜 얘가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하니까. 나는 주식형으로 운영해주세요. 난 채권형으로 운영해주세요. 인플로 2가 이거를 결정해요. 그럼 주식형으로 운영하면 주식형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주식형으로 가져가는 거고 채권형으로 하면 채권형으로 가져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플랜에 뭐가 있냐면 플랜 에셋과 플랜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이게 누구 계좌로 들어가 있냐면 인플로 2 계좌로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확정기여형 한번 DC 플랜 가입을 해보게 되면 개인마다 계좌가 다 있어요. 내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 이름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제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전 주식형으로 해주세요. 채권형으로 해주세요. 주식형이 잘 나면 제가 수익 더 가져가는 거예요. 채권형이 잘 나면 좀 못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인플로 2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플랜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랜의 자산부채가 누구 걸로 들어가 있냐면 인플로 2에 다 개인별로 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꽂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DC 플랜은요. 사실상 뭐처럼 운영이 되는 거냐면 저기 있는 A5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나올 게 없다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랜 입장에서 운영하는 결과를 누가 결정하냐면 인플로 2가 결정하잖아요. 얘가 결정하니까 이건 누구 단에서 IPS가 나와줘야 되냐면 개인 단에서 IPS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간 IPS에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이쪽 볼게요. 이쪽이 중요해요. 자 여기 DB 플랜 같은 경우에는 플랜의 플랜 에셋과 플랜 라이어빌리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레벨 2 때 배우셨죠. 근데 이거 레벨 2 때 배우셨겠지만 이 플랜 에셋과 플랜 라이어빌리티는 스폰서의 자산부채로 들어가죠. 왜 그래요? 리스크를 얘가 테이킹하니까. 현대차가 퇴직연금에 급여를 지급을 해요. 퇴직금을. 자 그 퇴직금을 운영을 해가지고 인플로이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플로이가 앞으로 쭉 받게 되는 그 연금 금액을 현가와 땡기는 게 플랜 라이어빌리티. 이거 PBO 금액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PBO 금액이 누구 걸로 꽂혀요? 스폰서로 꽂혀요. 왜 스폰서 걸로 꽂히냐면 만약에 돈을 못 내게 되면 이거 스폰서가 매권해야 되거든요. 개원해야 되거든요. 스폰서가 이거 다 매꿔줘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의 자산부채 항목을 보게 되면요. 스폰서의 자산부채 항목에 여기에 뭐 뜨냐면 플랜 에셋 뜨고 여기에 PBO 금액 잡히죠. 그잖아요. 얘가 뜬다고요.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DB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DB가 나와야 되냐면 이 베네피시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ALM 방식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DB로 나올 거예요. DB를 보시면서 DC가 어떤 차이가 있구나를 가져가는 거지 두 개를 동등선상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제가 앞에 기출문제 썼던 거 있죠? 다 DB예요. 한 해 빼놓고 다 DB였어요. 모든 연도가 DB였었다고요. 그래서 DB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진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DB 펜션 플랜을 뭐 보는 거냐면 리턴 오브젝티브, 리스크 오브젝티브, 컨스트레인스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DB 배웠으니까 첫 번째 리턴 오브젝티브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하이브리드 플랜이라고 있는 건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요약만 해놨는데 DB랑 DC랑 섞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DB랑 DC랑 섞어놓은 게 대표적인 example이 뭐냐면 핸드아웃 1페이지 오른쪽 하고 있어요. 캐시 밸런스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DB형에다가 포터빌리티라는 장점을 섞은 건데 뭐냐면 이게 포터빌리티예요. 이게 포터빌리티예요. 자, 인플로이가 DC 플랜에 가입을 했어요. 내가 삼성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현대로 이직을 해요. 그래도 내 퇴직연금은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퇴직연금은 내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내 이름으로 있었던 거를 현대로 가게 되면 나는 현대에다가 나 이렇게 가입했으니까 이쪽 내 계좌에다가 네가 돈 부립해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 이름으로 계좌가 돼 있으니까. 그게 포터빌리티예요. DB는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민연금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나오지 여러분들 이름으로 계좌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그 계좌 하나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사학연금에 여러분들 계좌가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받는 거예요. 연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포터빌리티라는 거는 개인 이름으로 계좌를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한글로 먼저 볼게요. 최선의 퇴직급여가 정의됐어요. 그게 DB예요. 기본적으로 DB인데 기업이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DB랑 비슷하고 기업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별로 가상계좌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확정기여형제도가 되죠. 그러니까 근로자별로 가상계좌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에서 네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플러스 이건 네 계좌야. 라고 가상계좌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서 김소거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넣어놓고 가상계좌를 파놓고 이 계좌에다가 내가 돈을 불입해 줄게. 이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국적을 바꿔요. 그럼 나 이 계좌만 뜯어가지고 가면 되겠죠. 심플해진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적을 바꿔요. 그럼 막 정산하고 바쁘다고요. 내가 얼마나 불입을 했고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좌가 있다는 건 그냥 그 계좌 뜯어가지고 저기다가 옮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포터빌리티 이동성이 좋은 거예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이거 기본적으로 DB 플랜이에요. Defined Benefit 플랜인데 That maintains hypothetical 가상 individual employee accounts 계좌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Like a defined contribution plan. 아시겠죠. 책에 있는 내용 잠깐만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6페이지 가볼게요.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DB랑 DC에 대한 차이를 언급해 놓은 섹션이에요. 페이지 6페이지 밑에 거기 펜션 펀드라고 돼 있죠. 거기 펜션 펀드에 DBDC고요. 뭐 혹시 이렇게 뭐 목차 만드는 거 좋아하면 목차 만드는 거 좋아하면 거기 모듈 30 거기 모듈 모듈 펜션 펀드 옆에다가 뭐라고 써 놓으시면 되냐면 그냥 1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1번 1번 만약에 목차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좀 편하다. 1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 이들 33.2에다가요. 그 다음에 메인 피처를 네 번째 줄 볼게요. Defined benefit plan 수혜자에게 지급될 금액 자체가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Earned returns in the future. Defined contribution plan은요. Contributions to plan assets today are defined. 내가 오늘 지급해야 되는 contribution 금액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But there is no guarantee ultimate benefits paid to beneficiary. 수혜자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최종 benefit 금액은 개런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실패해 볼게요. Figure 33.2 Defined benefit plan은요.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미국으로 따지게 된 GM, 크라이슬러, 포드가 예전에 운영했었던 퇴직연금들이 다 DB plan이에요. 아니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다 DB에요. DC는요.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은 DB는 나중에 망가지게 되면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엄청 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D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DB는 요즘에 기업들이 잘 안 써요. 미국 기업들이 망하는 한 축 중에 하나가 이 DB plan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다 오래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볼게요. DB 보도록 하겠습니다. Benefit payments 두 번째 문단 Creates a measurable liability for the plan sponsor. 이건 누구의 라이어빌리티냐면 스폰서의 라이어빌리티에요. 오른쪽 갈게요. DC형 Depends on performance of investments. 투자가 잘 되면 DC는 더 많이 가져가요. Once promised contributions have been met. 일단 기업은 컨트리비션 금액만 정해진 대로 납입만 하게 되면 There is no liability for the plan sponsor. 더 이상 스폰서한테 어떤 금액도 차징할 수 없어요. 뭐죠? 이게 DC 일단 얘가 컨트리비션만 하게 되면 더 이상 스폰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금액도 내지 않는다고요. 그냥 매년 익스펜스 캐시로 그냥 떨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리비션 가볍게 보시고요. Investment Decision Making 볼게요. 투자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 DB는요. 여러분 국민연금 어떻게 투자 운영하라고 지시해요? 안 하죠. 그냥 DB에서 DB랍니다. 그냥 국민연금 운영역들이 하는 거예요. 오른쪽 DC형 DC형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DB 볼게요. 펜션 펀드 Sponsor and Investment Step 이거는 예를 들어 현대차 하면 현대차가 또는 삼성이면 삼성이 국민연금이면 연금이 하는 거예요. Sponsor and Investment Step 오른쪽 Sponsor Provides Suites of Available Investment Funds Suites of Available Funds 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쪽 볼게요. 여기 임플로 2가 DC같은 경우에 임플로 2가 직접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주식형으로 채권형으로 혼합형으로 해주세요. 국내만 해주세요. 외국에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임플로이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지 알지만 예를 들어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잘 알까요? 테크 쪽에 있는 분들 잘 알까요? 모르신다고요. 일반적인 블루 칼라 노동자들 이거 잘 몰라요. 그럼 이분들한테 적어도 주식형은 뭐예요? 채권형은 뭐예요? 라고 설명하는 에듀케이션이 필요하고 그게 에리사법이거든요. 에듀케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 옵션을 주라고 돼 있어요. 주식형도 하나 채권형도 하나 혼합형도 하나 등등등등등 국내외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 옵션을 누가 제공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스폰서가 이 플랜에 어떤 플랜들이 있는지를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 인플루어 2한테 직접 교육시키고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suits the available investment funds 아시겠죠? 여러가지 옵션들을 제공해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인플루어 2 decides level of investments and sell location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업 원이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 investments risk 보도록 할게요. 투자 리스크 누가 지냐면요. face by sponsor 스폰서가 지는 거고요. 오른쪽 contribution 같은 경우에는 face by beneficiary 수혜자가 직접 지는 거예요.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mortality longevity risk 이건 뭐냐면 longevity risk 는 오래 사는 리스크고 mortality risk 는 조기 사망 리스크예요. 그럼 조기 사망했을 때 리스크는 저기 보시게 되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가정이 있을 때 부모님이 조기 사망 mortality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자녀분이 지는 게 맞겠죠. DB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민연금 이분이 longevity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럼 재정이 고갈되겠죠. 그럼 이거는 스폰서가 지는 게 맞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pulled at the fund level DB 같은 경우에는 longevity risk 누가 지는 거냐면요. 네. 스폰서가 지게 돼요. pulled at the fund level beneficiaries who live longer than expected 수혜자가 너무 오래 살게 되면 funded by those who die earlier than expected 누가 지는 거냐면 이거는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재원이 조금 남았으면 그걸로 메꾸고 그렇게 안 되면 후속 세대가 지게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다시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정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너무 조기 사망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나오면 이 재원을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들을 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세대가 이거를 메꿔줘야 되겠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Risk of general increases in life expectancy faced by sponsor 일반적으로 지금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스폰서가 다 지게 된다고요. 로즈업 볼게요. Employee faces longevity risk 누가 지는 거냐면 이거는 종업원이 져요. 왜냐하면 자 이해해봅시다. 내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DC로 열심히 불입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내가 천년을 살아요. 그러면 하는 날에 1년에 10만원씩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employee가 지게 되는 거죠. longevity risk를 risk of our living their own savings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비극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recent decades 자 최근에 몇십 년 동안 there has been a move from DB to DC plans DB형에서 DC로 점점점점 추세가 오고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8대 2 7대 3 지금은 이제 거의 5대 5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DC는 거의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DB가 컸던 이유는 연기금들이 다 DB예요. 그렇잖아요. 연기금들이 다 DB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치고 신규 가입되는 걸로 치면 DC가 사실 훨씬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금 중에 제일 큰 거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거잖아요.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DB가 좀 커요. 그것보다 보도록 할게요. 밑에 하이브리드 플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13페이지를 하면 DC 플랜이 나와요. 그죠? 제가 아까 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십시다. 자 7페이지 잠깐만 가볼게요.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7페이지에 보면 DB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stakeholders 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DB 플랜에 관련자들이 뭐가 있냐 누가 관련돼 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단원이에요. 그냥 배경 지식.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잠깐 다시 가보면 거기도 stakeholder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관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배경 설명이라고요. 그럼 다시 8페이지 돌아와서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이제 8페이지부터인데 Liability Investment Horizon Risk Consideration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그죠? 그 Liabilities Investment Horizon Risk Consideration 이 각각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Contrains에서 Liquidity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Liability나 Investment Horizon Time Horizon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Risk가 Risk Objective 를 얘기하는 거예요. Risk Consideration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볼게요. 11페이지를 가시면 Liquidity Needs 라고 돼 있죠. 11페이지에 그 다음에 밑에 External Constraints 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 Liquidity 여기 Constraints Liquidity 고 나머지가 Tax Legal Unique Circumstances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를 가시면 거기 두 번째 문안에 Tax 라고 나오잖아요. 문안에 그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맨 아래로 가시면 Investments Objectives 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Investments Objective 가 Return Objective 예요. Return Objective 그럼 순서상 뭐 먼저 공부해야 되냐면 Return Objective 또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의 맨 밑에 부터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돼요. 13페이지 갈게요. DC는 다르냐? DC도 똑같아요. DC도 보면 거기에 Liability 랑 Investments Horizon 라고 돼 있죠. 여기 Liability 가 Constraints 예요. Investments Horizon Time Horizon 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1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Liquidity Needs 라고 돼 있어요. 다양한 페이지를 보시는데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13페이지 맨 아래 가시면 Liquidity Needs 라고 돼 있죠. 그게 Constraints 의 Liquidity 라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로 가면 External Constraints 라고 돼 있죠. 그 External Constraints 가 Tax Legal Regulatory Issue Unique Circumstance 있어요. 그리고 밑에 Investments Objective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Return Objective 에요. 그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DB랑 DC랑 같이 볼 건데 DC의 Return Objective 를 보고 DB의 Return Objective 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DC의 Risk Objective 를 보고 DB의 Risk Objective 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s DC를 먼저 보고 DB를 볼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뒤밖에서 나갈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거기에 표시를 해놓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앞에다가 지금 신장 가질 거니까 써보세요. DC랑 DB랑 비교해서 보는 건데 DB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DC는 곁가지이기 때문에 DB를 먼저 보셔도 상관없고 DC를 먼저 봐도 되는데 저는 DC를 먼저 볼게요. DC를 보고 DB를 본 다음에 DC 중에서도 Return을 먼저 보고 Risk를 보고 Constraints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DB도 마찬가지예요.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 나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7분만 가지고 그 다음에 핸드아웃 2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개인 IPS는 그럼 계산하는 거 안 나오면 계산하는 거는 빼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빼고 기관 IPS는 어차피 계산하는 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기는 하셔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이 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말씀만 드릴게요. 이 페이지 이때 이 페이지 핸드아웃 이 페이지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DC를 먼저 보고 DB를 보고 DC의 Return Objective DB의 Return Objective DC의 Risk DB의 Risk DC의 Constraints DB의 Constraints 이렇게요. 아시겠죠? 쉬는 시간 7분 같고 15분에 아니 5분입니다.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시개로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